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마지막 섹션입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 설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서로 분산을 시켜야 된다. 뭐 그런 개념이죠.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분산을 해놨다는 얘기는 서로 부하를 줄이기도 하고 용량도 크니까 나눠놨겠죠. 사용자가 단일 데이터베이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통합하는 걸 분산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인식시키기 위한 시스템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뭔지는 이따가 차차 배우게 될 거고요. 장단점을 먼저 좀 볼까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분산 제어를 통해서 원격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원격은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처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규모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 가능해지겠죠. 기존 시스템에 점진적으로 서버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 한 사이트에 문제가 발생해도 보통 사이트라는 것은 시스템 요소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사이트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뢰도와 가용성이 향상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규모의 적절한 조절 요구 수용량이 증대해서 수용성과 용통성이 높아진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정리를 해보면 의존도 감소시킬 수 있고요. 원격 데이터에 대한 대용량 처리 가능하고요. 확장도 가능하고 신뢰도, 가용성, 효용성, 용통성 이런 것들이 다 높아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개발 비용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통제 기능이 취약해집니다. 단일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가 많아지니까요. 당연히 오류의 잠재성도 높아지겠죠. 무결성 보장도 마찬가지. 단일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는 무결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장점은 되게 많은데 단점이 조금 그래도 적고 강조할 부분이 좀 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할 때는 장점을 다 좋다 정도로 보시고요. 다 좋은데 오류의 잠재성, 무결성 보장, 개발 비용이 증가해.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위쪽은 다 좋은데 비싸고 오류가 날 수 있고 무결성 보장이 어려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요. 분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명성이 다 나오는데 이 투명성에 대한 부분은 문제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 중에 몇 개는 앞에서 잠깐 다뤄본 적도 있고요. 일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투명성은 알아서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해준다라는 개념이에요. 위치 투명성은 실제 위치를 알 필요 없이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명칭만으로 접근하게 할 수 있는 성질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산 환경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명령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알아서 해준다는 얘기예요. 위치 몰라도 된다. 알아서 해줄 거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중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된 데이터 유무와 저장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가 인지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해준다는 뜻이에요.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논리적으로 유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복제 데이터의 갱신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에 대한 데이터 갱신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무결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워진다. 이 중복이라는 개념은 사실 제일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데이터 설계함으로 있어서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좀 더 내려가서 분할 투명성. 전역 스키마가 어떻게 분할되어 있는지 알 필요가 없어야 된다. 사용자에게 전역 스키마 분할 상태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알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알아서 해주기도 하고 필요하면 알려주기도 한다. 그래서 분할 투명성이고요. 장애 투명성. 특정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해도 데이터 무결성이 보장된다. 장애라든지 그런 것들을 인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알아서 그 부분을 처리해준다는 거예요. 구성 요소의 장애와 무관하게 트랜잭션의 원자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병행 투명성. 분산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다수의 트랜잭션들이 동시에 실현되더라도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과의 일관성이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런 투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각각의 투명성을 서로 구분해서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종류.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로 중앙 집중형 설계. 중앙 서버 컴퓨터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나머지는 접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집중형입니다. 그 다음, 지역 집중형. 지역 데이터베이스 간의 데이터를 복제해서 서로 갱신을 주기적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분산 논리적 설계. 분산 환경에서 전체 지역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논리적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방식.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분산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설명이 조금 너무 어렵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고요. 그런가보다 보시면 되고,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거고, 분산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뭔지는 앞쪽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중앙 집중과 지역 집중, 분산 논리적 설계까지만 파악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물리 데이터베이스의 분할입니다. 물리 데이터베이스의 분산. 테이블을 중복되지 않게 각기 다른 서버에 분산 배치하는 겁니다. 테이블 위치를 분산할 때는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 중복이 돼서 안 돼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각각 다른 위치에 배치하려면, 미리 서버를 설정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당연한 얘기예요. 내려가서, 물리 데이터베이스의 분할. 테이블의 데이터를 분할하여 분산시키는 것이다. 데이터를 분할해서 분산시킨다. 분할은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중복되어 존재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네요. 동일한 분할을 복수 서버에 생성하는 분산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 물리 데이터베이스 분할 규칙. 완전성. 전 지역 테이블 내의 모든 데이터가 손실 없이 분할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할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재구성. 관계연사를 활용해서 본래의 전역 테이블로 재구성이 가능해야 된다. 세 번째, 상호 중첩 배제. 특정 분할에 속한 데이터가 다른 분할 데이터에 속하지 않도록 분할을 해야 된다. 서로 겹치지 않게끔 하는 뜻이죠? 분할 방식은 어차피 표는 2차원이기 때문에 가로 아니면 세로죠. 수평 분할 방식. 각각의 분할에 포함된 레코드들이 상호 중복되지 않게 분할을 하고요. 속성 값으로 인해 서버가 상호 배타적이므로 분할을 통합하는 상황에서도 중복 식별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수직 분할 방식은 식별자를 제외한 속성들이 중복되지 않게 분할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수직 분할의 경우에 속성 분할로 레코드 기준의 분리가 아니니까 서버별 동일 식별자를 가진 레코드가 중첩될 수 있어요. 식별자가 동일한 구조를 포함함으로 식별자를 통해 분할 전 테이블에 재구성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성을 기준으로 분할을 하기 때문에 식별자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물리 데이터베이스 할당 방식입니다. 비중복과 중복이 있네요. 최적의 노드를 선택해서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단일 노드에서만 분할이 존재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는 릴레이션을 베타적 분할로 분리하기 힘든 요구가 포함되므로 분할된 테이블 간의 의존성은 무시되고 비용 증가, 성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도 어려우셨겠지만 분산 데이터베이스 설계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쉽게 설명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더라도 문장 자체가 이게 예시를 들 수도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개념들이 문제에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 분할, 수직 분할, 비중복, 중복 이런 것들에 어떤 부분이 좋다, 어떤 부분이 나쁘다라는 개념이 있죠.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해두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이 개념을 전체를 다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면 설명을 하기도 너무 버겁고 이해를 하시는 것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있죠. 비용 증가, 성능 저하,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아니면 효율성이 좋아진다.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 키워드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학습하시는데 조금 더 유리하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이 분산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용어와 키워드,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할당도 일단 보면 비중복할당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형태고요. 일부만 복제하는 부분과 전체를 복제하는 완전 복제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내려갈게요. 이런 용어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이런 용어는 필기에도 나오고 실기에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밑에 항목들이 중요한데요. 일단은 분산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요. 데이터 통합도 마찬가지죠.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단점 모안, 정보의 적시성, 이런 것들의 목적을 위해서 데이터 통합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거예요. 데이터 통합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EAI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뭔지 알아야겠죠. 앞에서도 잠깐 나왔던 건데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정부의 효율적인 분석과 신속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환경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업의 정보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의 시계열적 축적과 통합을 목표로 하는 기술의 구조적 통합적 환경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어렵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설명이 다 어려워요.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차이점이 밑에 적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은 업무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기능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형태는 기능별로 되어 있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주제별로 되어 있어요. 요약이 되어 있고요. 연산 명령 여기는 보통 DML 데이터를 넣고 빼고 변경하고 다 있는데 여기서는 거의 대부분 셀렉트로 진행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목표는 신속한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있는 거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목표는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약간 다른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래쪽에 나와 있네요. 일단 데이터 마트라고 되어 있어요. 소규모 단일 주제에 대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을 데이터 마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분석 시스템이 있네요. 온라인으로 다양한 데이터 분석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사용되는 연산자가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체크를 잘 해주세요. 이거는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시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자, OLAP의 종류가 나와 있네요. 여기 R이 붙어 있는 게 있고, M이 붙어 있는 게 있고, H가 붙어 있는 게 있죠. R은 관계형 DB와 관계형 커리를 사용해서 저장 및 분석을 하는 형태예요. 관계형 DB, 그래서 R이죠. 그 다음에 M은 특수한 구조의 다차원 DB를 사용을 한다고 해서 M입니다. 이게 멀티디멘셔널이라고 되어 있죠. 검색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큐브 캐시라고 하는 주기역 장치 속의 데이터 큐브를 보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다차원 DB를 사용한다는 개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에 H가 들어가 있는 HOLAP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유용하고 가능성 있는 정보 또는 정보 간의 패턴을 발견하기 위한 기법이 데이터 마이닝이다. 라는 거고,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사실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은데, 데이터 마이닝이 뭔지가 중요해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애들 중에서 마이닝이 채굴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용하고 가능성 있는 정보를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빅데이터의 등장 배경이 나와 있어요.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문자, 음성,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와 목적의 데이터가 함께 존재를 해요. 그것도 많이요.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비즈니스에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빅데이터 기술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빅데이터의 특징, 빅데이터의 기술은 큰 규모와 다양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해야 된다. 라는 게 특징이고요. 기존의 정형화된 수치 데이터를 벗어나서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다. 방금 이야기를 했죠. 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한데 또 짧은 생성 주기를 가져요. 그래서 생성이 엄청 자주 되죠. 고가의 저장 장치보다는 클라우드 시스템 등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빅데이터 프레임워크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지 밑에 나와 있네요. 하둡이라는 게 있대요. 하둡의 개념은 오픈소스 기반의 분산 컴퓨팅 플랫폼이고요. 일반 PC들로 가상화된 대형 스토리지를 형성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필수 핵심 구성 요소로 맵 리듀스와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이 있는데요. 맵 리듀스가 뭔지는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둡하고 맵 리듀스는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일단 구글이 만들었고요. 병렬 처리 기법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분산 처리 다음에 다시 합치는 과정을 거치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가 일단 생성이 되죠. 내부랑 외부가 있는데 내부는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외부는 인터넷상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이야기를 해요. 수집을 하는 방법. 크롤링과 ETL이 있어요. ETL이 이거 이거 이거의 약자입니다. 크롤링은 검색 엔진 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고요. 저장은 SQL을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SQL입니다. 그리고 처리를 하죠. 하둡 같은 걸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리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NLP나 머신러닝 같은 경우로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현은 가상화로 표현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고 되어 있죠. 이거는 설명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리 과정만 체크를 좀 할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목 마지막 챕터입니다. 데이터 전환.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전환 섹션입니다. 데이터 전환의 정의부터 같이 좀 볼까요? 데이터 전환이란 운영 중인 기본 정보 시스템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여 새로 개발한 정보 시스템에 운영 가능하도록 변화한 후 변환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겠죠? 적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본 내용이죠? 이러한 과정을 줄여서 ETL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이행, 마이그레이션, 이관 이런 것들을 통칭하여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 이행, 마이그레이션, 이관, 데이터 전환 다 같은 의미의 단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데이터 전환 절차, 데이터 전환 프로세스는 시스템 개발 단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 비슷비슷하죠? 계획하고요. 설계하고 개발한 다음에 검증한 다음에 실제로 전환을 진행하는 거죠. 이 다섯 단계를 같이 한번 볼 거예요. 가장 먼저 데이터 전환 계획을 잡습니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요. 환경을 구축합니다. 그 다음 현행 시스템을 분석하고, 그 다음 목표 시스템을 분석합니다. 현행 시스템은 현재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고요. 목표 시스템은 이 데이터가 어떻게 변환이 돼야 되는지를 보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전환 요구사항을 정의를 하는 거죠. 데이터 전환 시에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전환이 돼야 되지? 라고 계획을 짜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넘어갈게요. 계획을 했으면 실제로 전환 설계를 해야겠죠?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로지컬 맵핑부터 볼게요. 목표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원천 데이터의 ETL 로직, 전환 로직인 거죠? 전환 로직과 업무 영역별 비즈니스 흐름이 잘 반영되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업무 영역의 흐름이 반영될 수 있게끔 전환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 코드 맵핑, 요구사항 정의 단계에서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목표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 표준에 맞춰서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맵핑 관계를 기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표준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겠죠? 다음 검증 규칙 정의, 데이터 변환이 이루어진 데이터들의 검증 규칙을 명확히 정의한다. 항상 뭔가 작업이 진행되면 테스트 검증을 반드시 진행하기 때문에 테스트가 성공했다, 아니면 실패했다의 기준을 정하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다음 전환 설계 수립, 원천 데이터를 목적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하기 위해서 사상관계를 정의한 데이터 전환 설계서를 작성한다. 설계서를 작성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를 고려한 다음에 설계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앞서서 계획도 했고, 설계도 했으면 이 설계된 내용대로 전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거예요. 전환 개발 환경을 먼저 구축합니다. 개발 표준과 개발 방법론에 맞게 데이터 전환 개발 환경을 구축한다. 데이터 전환 수행 계획서를 먼저 분석을 하고요. ETL 도구, 전환 도구예요. ETL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과 새로운 전환 도구를 개발하는 방법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새로운 도구, 아니면 기존의 도구를 사용할 건지를 정한다는 얘기죠. ETL 도구 역시 요구사항을 완벽히 반영하기 위해서 부분 수정을 하거나 개발을 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 기간 및 예산, 요구사항 반영 범위를 고려해서 선택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술적 환경 분석 데이터 전환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도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확인한다. 원천 데이터 서버 정보와 목표 데이터 서버 정보도 모두 확인한다. 여기서 이렇게 변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당연히 확인을 해야겠죠. 다음, 기술 요소 분석 확인된 정보들로 실제 접근이 가능한 관련 소프트웨어가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해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구축한 다음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죠. 데이터 전환을 사람이 직접 이 데이터는 이렇게 바꾸고 저 데이터는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저런 종류의 형식으로 바꾸는 변환할 수 있는 자동으로 변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약간 올려서 볼까요? 전환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 전환 설계서에 기초하여 항상 설계서에 기초를 하고 있죠. 데이터 전환 프로그램을 구현을 할 거예요. 데이터 전환 프로그램에는 원천 데이터 분석 모듈과 데이터 전환 엔진 모듈이 있다. 분석과 전환 엔진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원천 데이터 분석 모듈이 뭐냐. 원천 데이터로부터 메타 데이터를 생성하고 메타 데이터로부터 운영 환경을 분석해서 분석 보고서를 생성해주는 애예요. 메타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별도의 분석 모듈 없이 수작업으로도 분석을 할 수는 있다. 라고도 되어 있고요. 다음은 전환 엔진 모듈이 나오겠죠. 전환 엔진 모듈.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원천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추출 방법을 결정해서 어쨌든 추출을 하겠죠. 그 다음에 변환을 하겠죠. 그 다음에 적재를 하겠죠. 이 전환 엔진이 결국에 ETL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검증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 검증 설계서의 기초에서 실현 가능한 검증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위쪽에 방금 봤던 이 모듈들을 포함한 검증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개발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현을 했으면 이걸 이제 검증을 해서 제대로 만들었는지를 체크를 해야겠죠. 데이터 전환 검증입니다. 데이터 전환 검증 설계. 목적 데이터베이스로 원천 데이터를 전환하기 위한 검증 단계, 방법 이런 걸 설계한다고 되어 있어요. 추출 검증. 원천 데이터를 정확히 추출했는지 일단 검증을 하는 거죠. 아무리 데이터 전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져도 원천 데이터 자체가 잘못 뽑혔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추출 검증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반환 결과를 검증합니다. 추출 검증 결과. 여기는 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결과가 올바르게 뽑혔는지 확인한다는 거죠. 그 다음 최종 전환 설계. 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수정 사항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설계를 완성한다. 일단 검증해서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다음 전환 인프라 구축. 데이터 전환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N차 전환 검증. 반복적인 데이터 전환 검증을 통해서 정합성을 확보한다. 정합성의 문제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죠.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전환 검증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검증이 끝나면 이제 이 프로그램 써도 된다고 판단이 됐으면 실제로 전환을 해봐야겠죠. 여기 다섯 번째 마지막 데이터 전환 나와 있습니다. 최종 전환. 검증된 전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기서 검증을 했어요. 실제 전환을 실시하고 결과를 검증한다. 안정화 지원. 전환된 데이터가 신규 시스템에 문제없이 운영되는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을 하겠다는 거죠. 세 번째, 후속 단계 데이터 전환. 안정화 지원 시에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해서 후속 단계 데이터 전환을 진행한다. 다음에 데이터 전환을 진행할 때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하고요. 항상 마지막엔 문서. 이렇게 단계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계획, 설계, 개발, 검증, 전환하는 이 절차를 봤는데요. 다섯 가지 절차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증이에요. 데이터의 정합성이 완벽한지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완벽하게 옮겨졌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 전환 검증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한 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전환 검증 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추출됐는지, 전환됐는지, 적재됐는지, 업무에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통합 검증, 적재된 데이터와 원천 데이터의 개수나 합계값 등이 맞는지 검증을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다섯 가지의 검증 단계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전환 검증 프로그램의 구현 요건이 나와 있어요. 이 세 가지 요소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첫 번째로 완전성입니다. 모든 데이터는 빠짐없이 전환 규칙을 적용하여 목표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되어야 한다. 모든 데이터, 빠짐없이. 요게 완전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 데이터 값의 일관성, 전환된 데이터는 목표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요구사항과 제약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충족할 수 있게끔 전환이 돼야 된다. 그 얘기고요. 세 번째 관계의 일관성. 원천 데이터의 데이터 간 관계가 목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보존되어야 된다.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전환을 제대로 하면 요런 것들이 다 보존이 되겠죠. 요 세 가지를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데이터 전환 검증 프로그램 테스트. 테스트입니다. 검증을 또 검증하는 거죠.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 환경에서 테스트. 모든 사이트에서 누락되거나 상이한 데이터가 없는지 데이터별로 값을 비교하고 확인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해서 오류를 줄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완전성을 기르기 위해서 저기 하는 거겠죠. 다음 성능 최적화.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계부터 프로그램을 검증해서 최적화를 수행한다. 최적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류를 줄이고 최적화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데이터 전환 수행시간 산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원천 데이터의 전체 건수와 추출 시간을 확인을 합니다. 원천 데이터의 테이블별 건수와 추출 시간 확인해서 퀄이나 로직을 최적화한다. 시간은 대부분 최적화랑 관련이 있죠. 목적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하기 위한 데이터 전환 시간도 확인을 합니다. 목표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하기 위한 테이블별 전환 데이터 건수와 시간을 확인하고 최적화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 최적화죠. 시간은 대부분 다 이래요. 목적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하는 시간 확인. 적재 로직은 비교적 단순해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낮은 편이다. 이미 전환 끝났으면 대부분 그냥 저장하면 끝나는 거니까요. 추출하고 그 다음에 전환하고 적재하는 건데 추출 전환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이게 완벽하게 끝나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끝나면 적재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검증 프로그램이 이제 돌리겠죠. 검증을. 그래서 검증 시간도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전환 결과를 분석하죠. 적재율과 오류율이 있어요.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뭐뭐 나누기 뭐뭐 곱하기 100인 거니까요. 검증 성공률도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이미 수집된 검증 요건에 대한 그 다음에 목표 시스템에 대한 항목별 비교 검증 성공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데이터 전환에 대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 섹션 데이터 정제입니다. 3과목 마지막 챕터의 마지막 섹션이에요. 데이터 정제. 정제라는 거는 품질을 높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품질 방법론이 먼저 나오고 있죠. 같이 한번 볼게요. 품질 방법론의 개념. 품질을 높이고 관리하기 위해서. 결국에 품질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터 관리 활동을 체계적인 흐름으로 표현한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다. 라고 되어 있고요. 표준 관리, 모델 관리, 흐름 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보안, 활용 관리, 요구사항 관리 등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데이터 표준 관리. 해당 기관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도메인, 코드 등 데이터 관련 요소에 대한 표준을 정의를 해둬야 된다. 그래야 서로 같은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가 진행되는 거고 그러면 품질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표준에 따른 원칙을 정의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에 기초한 전사표준을 정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사표준은 기업표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업체 표준, 두 번째 표준 변경, 새로운 요구사항에 따라 정의된 데이터 표준을 변경하는 작업이다. 표준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 표준 평가, 데이터 모델과 데이터 표준의 사상을 통해서 맵핑을 이야기하는 거죠. 맵핑을 통해서 준수 현황을 평가하는 거다. 데이터 모델, 데이터 표준, 대응해 봤을 때 제대로 지켜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다는 거죠. 다음 데이터 모델 관리, 데이터 모델이 뭐냐. 데이터 모델링 작업, 개념 모델링, 논리 모델링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했던 작업들. 이거를 전사적으로 생성하는 작업이다라고 되어 있죠. 전사적이라는 건 항상 기업적, 업무적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이렇게 만든 모델도 마찬가지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성능, 효율성, 정합성. 데이터에는 정합성이 항상 붙죠. 효율성과 성능은 항상 어디든 붙는 거고.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데이터 흐름 관리, 흐름 정의, 흐름이 뭐냐. 수기 생성 또는 ETL 같은 걸 통해서 저장되는 데이터들의 생명 주기를 관리한다.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서 어떻게 저장되는지 그런 것들을 관리한다는 거죠. 당연히 흐름 변경 가능할 거고요. 흐름 평가, 목표 데이터베이스에 관리되는 데이터들의 어떤 걸 평가한대요. 또 정합성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데이터베이스 관리,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변경, 우리 변경 지금 다 가능하다고 배우고 있죠.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다음 평가, 설정된 규칙이 오류를 방지하고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는지를 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오류가 있는지, 성능이 괜찮은지를 판단하겠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구조라든지 성능을 평가하는 거예요. 저장되는 애들이 데이터인 거죠. 넘어가서 데이터베이스 보안. 보안이 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보안이죠. 마찬가지로 보안 정책도 바꿀 수 있고요. 보안 평가, 접근 로그를 분석해서 보안 정책 수준을 평가한다. 이 보안이 지금 너무 센지 아니면 너무 약한지 그런 거 판단하겠다는 거죠. 다음 데이터 활용 관리, 데이터 활용 평가라고 되어 있네요. 데이터가 기대 품질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분석해서 담당자한테 조치하도록 하는 작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용 개선은 활용 저하 원인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개선 활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활용 평가는 기대 품질을 충족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하는 거고 활용 개선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실제로 개선을 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요구사항 관리가 있네요. 요구사항 확인,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리, 분석해서 이걸 제거한다고 써 있는데 뭐 아는 내용이죠. 요구사항 반영, 마찬가지 아는 내용입니다. 작업 반영 계획을 수립한다. 뭐 써 있는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이것들은. 요정도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데이터 관리 책임자들이 어떤 애들이 있는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단계 정도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최고 정보 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IO라고 되어 있죠. 전사 데이터 관리자, 기업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 데이터 관리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관리의 방향성, 데이터 관리의 총괄, 이슈 사항 조정.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대요. 대빵이라는 얘기죠. 넘어가서 데이터 관리 책임자입니다. 데이터 관리 방향을 좀 더 구체화하는 개념적인 관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거는 위에서 방금 했던 얘기고. 데이터 표준의 개발 및 조정을 담당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델러가 있습니다. 논리적 관점으로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데이터 요구 사항과 비즈니스 요건을 토대로 데이터를 모델링을 하고요. 데이터 표준을 확인하고 적용합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표준을 개발할 수 있잖아요. 개발된 걸 얘는 확인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 어디서 봤죠? 물리적 관점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애예요. 얘는 논리고요. 데이터베이스를 디자인하고 데이터 형상 관리 및 보완을 관리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튜닝, 성능 유지에 힘쓸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는 일반적인 사용자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특별한 건 아니죠. 업무적인 관점으로 업무 데이터를 다루는 애고요. 데이터를 활용하고요. 분석해서 요구 사항을 있다면 전달을 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에서 데이터 활용 관리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쓰는 친구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류 데이터 측정 및 정제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품질을 분석하면서 오류라든지 그런 것들도 발견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원천 데이터 품질을 분석하는 것부터 같이 보죠. 원천 데이터의 품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합성 검증 시 발생하는 오류를 찾기가 어렵다. 품질 보장이 먼저 돼 있어야 돼요. 데이터 전환 전에 원천 데이터의 품질을 먼저 검증을 해서 이전에 발견하지 못한 오류가 있다면 먼저 찾아낸다. 그래야 정합성이 검증될 테니까요. 전원된 목표 데이터베이스 품질 분석. 원천 데이터베이스와 목표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 다대다 관계이기 때문에 각 대응 관계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데이터 레이아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품질 검증을 진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려할 부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3번 데이터의 정량적 측정. 정상 데이터의 권수를 업무 영역과 테이블별로 세분화해서 정량 측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량 측정은 수치 개념으로 측정을 한다는 뜻이에요. 오류 데이터의 유형과 권수를 오류의 위치와 유형을 파악해서 정량 측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데이터를 측정한다는 뜻입니다. 크게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음 데이터 정제 여부 결정. 정제를 할 건지 말건지를 결정한다는 뜻이죠. 오류 분석과 원인을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마련합니다. 특별한 건 아니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류에 대한 심각도를 체크하는데요. 심각도가 상중화가 있죠. 데이에서 전환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도는 상이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중이고요.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표준에 맞지 않는 상태. 그게 합니다. 상중화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오류의 상태예요. 현재 오류가 어떤 상태고 이 오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오픈은 오류가 분석이 안 된 거고요. 어사인드는 개발자한테 이 오류를 할당을 해준 거예요. 어떤 특정 개발자한테. 그 다음에 그 개발자가 수정을 하면 픽스드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까지 마치게 되면 클로즈드고요. 다시 오류가 발견했을 때는 오픈으로 다시 간대요. 이렇게 다시 넘어간대요. 오류 수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디펄드랑 클래시파이드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오류 수정을 연기해준 상태예요. 아직 수정을 안 한 상태. 연기해서. 그 다음에 오류가 담당팀이 수정할 수 없는 형태라고 판단되는 형태가 클래시파이드. 잘못 분류가 됐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까지 오류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제 요청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죠. 정제를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거죠. 정제 유형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앞에서 봤던 거죠. 완전성이 지금 문제가 있다. 유효성이 문제가 있다. 일치성이 문제가 있다. 유일성이 문제가 있다. 이런 형태가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수정을 해서 유일성을 만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정제 방법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특별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SQL 성능 튜닝입니다. SQL 성능 튜닝이 뭔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 사용자의 지리를 효율적 실행이 가능한 내부 지리로 변경하는 작업이다. 사용자 지리와 변경된 내부 지리의 결과는 같아야 된다. 결과는 같지만 성능은 올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성능을 튜닝하는 방법. 요 개념이 앞에서 나왔었어요. 일단은 셀렉션 연산 우선 수행 나와 있습니다. 테이블의 행을 추출하는 연산으로 수평적 부분 집합을 구한다. 나왔던 내용이죠. 원하는 결과를 구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장 많이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가장 먼저 한다고 써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프로젝션 연산 수행. 얘는 수직적 부분 집합이에요. 대부분의 데이터는 필드보다는 데이터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요걸 먼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게 좋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인 연산 순서를 최적화합니다. 셀렉션과 프로젝션 연산을 수행한 이후에 조인을 하면 불필요한 애들도 같이 조인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겠죠. 결론적으로 쓸데없는 결과가 적게 생길 수 있도록 이 조인 순서를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인을 하기 전에 먼저 드러내고 드러내고 한 다음에 조인을 하도록 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3과목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